널 스치는 그대의 옅은 그 목소리 내 이름을 한번만 더 불러주세요 알아버린 너무 날에 멈춰서 있지만 그댈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갈래요 Stay with me 이 동생의 여정 요정을 담당하고 계시죠? 네 우리 B씨 오늘 마두칸 섬연대 어..일단.. 어..완전 오랜만이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바다에서 노는게 자 셔프 한 장만 더 할게요 야 이 테스트 이렇게 돌아와서 도랑이 이렇게 돌아와서 잘 하는데 와 이렇게 돌아와서 쉬어야 되는데 지현 어떻게 돌아와서 눌러들어? 귀여워?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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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흐흐흐흐흐흐흐 아 진짜 웃기다 아 왜 이렇게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크리스마스야. 나도 우리 형이 생긴다고 그러잖아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아버지. 아버지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할머니 칠순 축하해드릴 분들이 많아. 항상 건강하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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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마라. 오지마라. 다리가 길다란다. 안 싸울 거지? 응. 나한테 뭐라 아냐? 이들이 형아 질문이 나올 때 새로운 거 듣는 거 나오는데. 오우 미쳤다. 뭐야. 안 뒤에 아니야. 안 찍혀요? 네. 오우 미쳤다. 눈이 말한다. 안 다른데? 야. 승장? 무슨 소리야? 무슨 소리야? 약간 가는 단자가 조금 이뤄졌으면 정말 아시겠습니다. 너무 아쉽습니다. 너무 아쉽습니다. 연습ành 오지마 우리 태형이 알았어? 네 《 خو쿤 사람들》 그 사랑은... ... 으아웃! 으아웃! 아직 너무 가까이 많아 그럼요! 레이디! 고! 怖네요. 보통 밝기 상태에서 쉴라이 구호주 영계야 돼 월킹이 내게 약속해 줄래 손 대면 날아갈까 벗어질까 그쵸? 아니잖아 셀프 한 달까? 네? 네 여러 가지 처음으로 도움을 해보는 것 때문에 약간 긴장도 되게 많이 되고 몇몇 가지 분들이 되게 실수가 많았었는데 불태우고 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올 수 있게 열심히 하죠 동현에서 만나요